하이 에브리원 웰컴 백 투 나비 영문법 헤이 자 그날 잘 지내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준 거 환영하구요 자 여러분들 뜻이 있는 곳에 뭐라고 뭐가 있죠? 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수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목표 여러분들 혹시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자 잊어버리시지 말구요 네 목표 잘 간직해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출발하는데 자 오늘로 들어갈 번 어디 어디 네 시제 부분에서 완료시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했죠 그런데 완료시제라는 말은 뭐? 네 완료는 일단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엔 없는 시제 우리나라 말엔 없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완료라는 건 의미가 두 개라 그랬죠 뭐에요 여러분? 아 시제의 중첩 또는 시제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시제의 연속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하 뭔가 일이 끝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나다 자 그럼 자 일단 저랑 보시면서요 일단 완료시제가 뭔지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네 현재 완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에요? 두 번째 아하 과거 완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미래 완료가 있죠 미래 완료 있어요 여러분 미래 완료 자 현재 완료 생겨먹은 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죠? pp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이요 과거 완료는 어떻게 나타냈더라? have와 has의 과거 형태는 뭐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have가 되죠 대신 뒤에 뭐 와요? pp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래 완료는 뭐죠? 당연히 will have 그지구요 pp가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여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b 플러스 동사의 ing 이거 뭐에요 여러분? 아 진행형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완료와 그리고 진행형이 합쳐져서 완료 진행형을 만든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번째 다음 중 갈로 안에 표현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그죠? 자 봅시다 여러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원빈이에요 왜냐면 그 아저씨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에서 이거 싹 밀 때 와 너무 제가 완전 반했어요 진짜 멋있는 배우고요 자 볼게요 나는 나는 뭐 했어요? 봤다 봤다 누구를 원빈이를 봤네요 원빈이를 봤어요 어디서? 내 꿈속에서요 언제 last night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안그럼 어때요 지금 have 플러스 pp 이건 뭐에요? 아 현재완료구나 그죠? 이 so는 뭐죠 여러분? 이 so는 아 c라는 즉 보다라는 보다라는 단어의 뭐죠 여러분? 과거형 그죠? 그래서 보았다 보았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현재완료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완료는 네 이 뭐에요? 완료의 의미가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뭐에요? 중첩과 즉 시제의 연속성 시제의 연속성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끝나는 거 여러분 현재완료는 뭐야? 그래서 어떤 일이 뭐야 지금 끝나려면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야 됐죠? 그런데 완료라는 의미는 또 뭐? 아 시제의 연속성 중첩이라고 아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즉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쭉 또는 현재까지 영향을 쫙 끼치는 거야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될 건 라스트 나잇인데 라스트 나잇은 뭐에요 여러분? 어젯밤이야 어젯밤 얘는 말이 뭐에요 여러분? 어젯밤이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잖아 특정 시점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현재완료는 뭐라고? 현재를 포함한다고 아니 어떻게 현재가 과거와 같이 쓰일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I ate I ate lunch I ate 어 잠깐만요 자 I eat lunch yesterday 뭐야 여러분? 이 eat는 뭐야? 먹다라는 현재야 현재 yesterday는 뭐야? 이것도 어제를 나타내는 특정한 과거의 말이잖아 그치? 아 뭐야 여러분? 아니 현재와 과거는요 나는 어제 점심을 먹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last night은 과거의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완료와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쓰일 수 없어요 왜? 현재완료는 현재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영작하실 때나 시험 보실 때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1번의 정답은 saw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읽죠 여러분? 자 지우가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one bean in my dream last night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읽기 연습 잘하시고요 발음 연습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읽었으면 여러분들 몇 번씩 읽어보셔야 돼 자 2번 봅시다 2번은 딱 보니까 어때요? When did you get? 또는요 When have you gotten your appendectomy? 라고 적혀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맹장이 영어로 뭔지 알아? 맹장이 뭔지는 알죠 그죠? 자 맹장이 영어로는 뭐예요 여러분? 맹장은요 appendix입니다 appendix 이게 바로 맹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맹장은 우리 몸에 필요해 안 필요해? 네 굳이 있으나 마나예요 걔는 가끔씩 차례 없으면 좋겠어 왜 괜히 있어서 우리 아프게 하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자 append 딱 보니까 뭐가 뭐예요 여러분? 아 맹장이구나 근데 이 토미 토미 뭘까요 여러분? 토미 이 토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cut 자르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르다의 의미 아 뭐예요 여러분? 맹장을 잘랐다 뭐예요 여러분? appendectomy 하면 뭐예요? cutting 뭐예요 여러분? 자 맹장을 잘라내는 거 우리 그 수술을 뭐라고 부르죠? 그 맹장 맹장 뭐예요? 맹장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장 수술 자 충수 돌기 맹장 수술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자 이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쌤 이거 답 have you 같은 아니에요? 왜? 여기 왜 답이야? have you pp 이거 한마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가 맹장 수술 해본 적 있니? 라는 그런 경험을 물어보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하는 순간 정답은 틀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when이라는 말을 볼게요 when이라는 뭐예요 여러분? 언제 때 라는 한 시점을 나타내주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말 한 때를 나타내는 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완료 시제는 뭐라 그랬어? 아하 쌤 시제의 중첩 즉 시제의 연속 쭉 이어지는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쓰셔야 된다? when did you get? 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자 해석해 볼게요 자 when did you get your appendectomy? when did you get your appendectomy? 한 번 뭐죠 여러분? 맹장 수술 언제 하셨어요? 맹장 수술 언제 받으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자 my eldest sister has been married 딱 있고요 for since 중에 고르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죠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빵 빵 빵 했었어 자 for는 자 현재 완료 어디 있어요? has has pp has been married 이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 수동차를 안 배웠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has pp 보이시죠? 아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돼? 현재 완료라는 거 아시고요 현재 완료라는 거 아시고 자 안 그럼 뭐야? 내 언니가 언니가 has been married 결혼했습니다 결혼생활 했어요 거의 거의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어휴 많이 더 했다 그죠? 되게 사랑하나 보네 아니면 원순데 그냥 사는 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뭐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요 for하고 신스를 뒤에 달 수가 있어요 근데 for가 올 때 뭐야? 기간 신스가 올 때 뭐야? 시점 그리고 또는 저를 접속사 아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신스가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뒤에 주어 동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뒤에 뭐야? 30년 동안 이라는 기간이죠 그래서 정당 for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4번 it has been two years since I met I didn't meet him last 라고 나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it has been two years 자 뭐야 has pp 이건 뭐의 pp야? 비 동사의 과거 분사야 알았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뒤에 여러분 표 한 번도 안 봤지? 안 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표 보세요 자 it has been two years 뭔 뜻이에요 여러분? 아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과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즉 뭐야? 2년이 되었습니다 자 신스는 아까 여기 봤죠 신스 뒤에 뭐야? 주어 동사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 I는 뭐야? 주어고요 이게 동사인데 동사인데요 아마 동사의 올바른 형태를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신스 혹시 해석 뭐야? 뭐 후로 뭐 이래로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it has been two years 2년이 되었습니다 뭐 이래로?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래로 방금 뭘 써야 될까요 여러분? 쌤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쌤 둘 다 뜻은 되잖아요 네 뜻은 되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여기 약간 법칙이 있는데요 신스 뒤쪽으로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이 동사는요 부정을 쓸 수가 없어요 부정 못 써 부정 못 쓰실게 부정 못 쓰시고 또 뭘 쓸 수 있어요 부정은 못 쓰되 항상 뭘 써라? 과거형을 써라 그래서 뭐가 돼요? 정답은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답은 매치 된다는 거 알아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t has been two years since I met him last it has been two years since I met him last 여러분 같이 읽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5번 have you gone have you been to Hong Kong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러분 홍콩 가봤어요 여러분? 홍콩 저 가봤는데 음식이 왜 그래 맛이 없어요 아 홍콩 가서 제가 웬만하면 살이 안 빠진 데 여행 가가지고 살이 빠져서 왔답니다 진짜 전 너무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자 have you gone 이건 뭐예요? pp? go be는 뭐예요? pp? 아까 얘기했어 be 아 뭐야? 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야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 현재 완료의 음문문은 어떻게 하자 여러분? have를 매답적으로 빼는구나 have를 매답적으로 빼고 그 다음에 뭘 쓴다? 동사를 쓰는구나 그죠? have를 매답해 빼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요? pp를 쓰고 물음표를 쓰는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건 뭡니까 여러분? have you gone been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알죠? 왜? 소업시간에 거품 물면서 했잖아 뭐예요 여러분? 자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I have been to be I have been to be 또는 I have gone 이렇게 쓰면 안되겠죠? 자 지우고요 he he 어디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거? has gone to has gone to has gone to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는 서울에 갔다야 이 자리에 있어? 없어? 없죠? 아, 갔다야 없어요? 아, 그럼 have you 네 여러분 have you 뭐겠어요? been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유가 나와? 너 갔다 말이 돼? 갔으면 이 자리에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해지고는 뭐야? 이건 항상 3인칭 단수를 쓴다는 거 3인칭 단수로 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이제 조금 더 나이도가 높아져서 조금 더 높아져서 직접 써보는 거야 이제 고르는 거 끝 이제 한번 합쳐보는 거야 아래 두 문장을 갈로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현재 완료를 사용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보니까 현재 완료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는 시제의 범위가 뭐야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야 분명히 얘기했다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억하실 거라 믿어요 자, 앙금 수전이 어떻게 했어요? began to talk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다 대고? 전화기에 this morning 자, 앙금 뭐예요? 오늘 아침에 수전이 전화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때? 자, she is still talking 뭐예요? she is talking still은 뭐예요 여러분? still은 아, 여전히 여전히 아, 뭐예요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여기다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통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 뭐예요? 아침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아, 여기다 주어 누구로 잡으실까요 여러분? 주어 누구로 잡으실까요 여러분? 자, 주어 누구로 잡으실 거야? 당연히 수전 그죠? 수전 또는 쉬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주어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실 말이 뭐야? 수전 쉬 둘 다 삼인식 단수니까 뭘 쓰자? has 근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has 아까 여기 동사가 왜? talk이었죠? talk이었죠? 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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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been talking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왜? 여기에서 뭐야? ing였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주자? 완료 진행형 즉 현재 완료 진행형을 해주자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수전 has been talking 어디 뭘 전화했어요? on the phone 수전은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has been talking on the phone 이에요 이건 뭐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since 뭐 뭐 이래로 했었죠? since this morning 이 될 거예요 그죠? 와 이건 기인이야 기인 그죠? 몇 시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인이에요 왜? 전화통화 이렇게 하는 사람 오래 하는 사람 저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전 전화통화 잘 안 하는데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수전 has been talking on the phone since this morning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화 쭉 했다 쭉 했다 고자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가볼까요? 수전 immigrated to France two years ago 여러분 immigrate 뭡니까? immigrate 아 이거 이민가다 뜻이에요 이민가다 수전은 이민 언제 갔어요? 어거는 뭐죠? 어거는 뭐 전해져요 그죠? 2년 전에 이민을 갔단 얘기에요 이민 전에 근데 she lives in France now 뭐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안그럼 for를 써서 나타내라는데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전은요 2년 전에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에 언제 도착했어? 2년 전에 2년 전에 도착했어 하지만 어때? 지금 2년 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과거에 도착해서 현재까지 쭉 오는 거네 아마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표현해줄 수 있는 말 뭐야? 현재완료잖아 아마 뭘까? 자 for를 써서 살았는데 자 수 지원 또는 시라고 할게요 시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뭐가 와야 돼? has가 와야 되겠지 she has pp 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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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프랑스 프랑스 2년 살았죠 얼마 얼마 동안 for 2 years 가 되겠네 자 4D에 뭐 온다? 기간이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수전이 아 she가 그녀가 has lived has pp 현재완료 현재완료 뭐라고요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라 그래서 she has lived in France for 2 years she has lived in France for 2 years 뭐요 여러분? 그녀가 프랑스에 2년 동안 살았다 그 동안이 뭐야? 2년 동안 과거 2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자 다음이요 I saw him in January 2012 I have not seen him since then It is January 2014 now 로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오 보니까 뭐야 문장이 외래 많아 아마 여러분들 혼자서 하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셨죠? 자 여러분 try you must try 오케이 무조건 시도는 해보시는 거야 나중에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시도를 해본 사람만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고요 뭔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시도 혹시라도 안 했으면 멈춰놓고 시도부터 먼저 하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I saw him in January 2012 뭐요 여러분 나는 보았습니다 누굴요? 그를요 언제? 2012년 1월달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I have not seen him since then 나는 그를 못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요 그죠? 지금 뭐예요? It is January 2014 now 지금 2014 2014년 1월이래요 그럼 뭐죠? 잘 볼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냐면요 I I I have not I have not seen him 얼마 동안 못 봤죠 여러분? 나 2년 동안 못 봤구나 for 2 years 현재의 어떤 시점까지 못 봤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못 봤어? 2년 동안 2년 동안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since I 뭐요? met him last 자 좀 길어졌죠 그죠? for도 나오고 2년 동안 못 봤는데 언제 이후로 못 본 거야? 내가 그녀를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래로 2년 동안 못 만난 거야 아셨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 for의 쓰임 그리고 since의 쓰임 얘네들은 누구와 잘 쓰인다? 아 현재와 완료가 잘 쓰이는구나 for는 뭐다? 뭐뭐 동안 since는 뭐뭐 이래로 이런 식으로 의미까지 다 알아주시고요 뒤에 붙는 게 뭔지 for는 기간 since는 뭐가 붙어 시점 그리고 주어 동사 붙는다고 했잖아 그죠?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몇 번이고 반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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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하세요 왜? 좋은 문장이에요 알았죠? 써보시고 꼭 본인 걸로 만드시고 자 읽어볼게요 I have not seen him for two years since I met him last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다음 가시면요 My parents My parents have gone to Guam for their vacation They are still there 뭐야 나의 부모님이 어디로 갔어요? Have gone to Have gone to 뭐예요? 나의 부모님들은 갔다 갔다고 어디로? Guam으로 Guam에 갔어요 왜? 자기의 그들의 휴가를 위해서요 아 부모님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Guam을 가셨구나 Guam을 가셨구나 They are still there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네요 그분들은 갔어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안 왔어 그럼 뭐예요? 뭘 써야 돼? They They 뭐예요? Have gone to Have gone to Guam 이 되겠죠? For their vacation 자 보실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요 Have gone to 갔다 갔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즉 뭐냐면요 과거에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 장소에 머물고 있고 여기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셨죠? 결과죠 결과 더 이상 여기에 갔고요 없어요 현재까지도 없는 거야 자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They they have gone to Guam Guam Guam에 갔습니다 뭘 위해서? 그들의 vacation 휴가를 위해서요 이거 읽으실 때 여러분 Guam Guam 하시면 안 돼 어떻게 아셔야 돼? Guam Guam Guam이야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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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셔야죠 올바른 목소리 발음이랑 알아주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gone to Guam for their vacation 네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이요 이제 영작시간 나는 그의 연설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그죠? 나는 그의 연설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뭐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이죠 그죠? 내 경험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강렬한 경험은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잖아 아 뭐야? 나는 경험 나는요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잖아 I have heard heard 어떤 사람도 이거 보면 이거 heared래 heared 왜? 아 이게 어떻게 heared입니까 여러분 발음 똑바로 잡아가세요 용풍 방음 뭐해? 발음 제대로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 절대 못 알아들어 자 hear 뭐해? 듣다죠? 이거 heared 아니야 heard heard 듣다 아 뭐야 I have heard 누구의 연설? his speeches 그죠? 그죠? his speech 그의 연설 언제? before 이전에 여러분 before는 현재 원래가 쓰일 수 있지만 뭐야? 같은 뜻 어거 뭐 전에라는 얘네 둘은 둘 다 뭐예요? before나 어거나 뜻은 똑같아요 둘 다 뭐 뭐 전에라는 뜻이죠 하지만 어거는 뭐야? 얘는 절대 뭐야? 현재 완료와 쓰일 수가 없어요 수업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언급했어요 자 2번 가볼게 자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제스는 이미 그 식당을 떠나고 없었다 아 여기 과거 완료를 활용하라네요 여러분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완료 다시 한번 볼게 자 완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제의 연속 시제의 중첩 그죠? 자 또 뭔가 끝이 났단 얘기지 시제가 중첩이 되고 뭔가 끝났어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 완료는요 더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더 과거에서 과거의 모습을 즉 어떤 일이 두 개가 일어났어 둘 다 옛날에 일어났는데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더 옛날에 일어났어 그죠? 여러분 이건 뭘 쓰실 거야? 이거는 바로 대과거를 쓰는 거야 대과거 그죠? 즉 뭘 쓰는 거야? 즉 더 과거잖아 그래서 즉 뭐야? 과거 완료를 쓴다고 근데 이게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그 후에 일어난 옛날은 뭐야?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야 알았지? 아 뭐야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제스는 이미 그 식당을 떠나고 없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도착한 게 먼저예요? 제스가 도착한 게 먼저예요? 제스가 먼저 떠난 게 먼저예요? 제스가 먼저 떠났다고요 안 그러면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뭐야? when I arrived 드죠? 그죠? arrived at the restaurant 그죠? restaurant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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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을 때 왜는 언제가 아냐? 여기서는 때 내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죠? 그럼 제스는 어떻게 했어? 제스는요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대문자죠 제스는요 떠났다고요 head left 뭐겠어요 여러분? head left there there there는 뭐야? restaurant이 되겠죠 또 restaurant이 되겠죠 자 보실게요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제스는 어떻게 됐다? 훨씬 더 과거죠? 거기 그곳을 벌써 떠났었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보실게요 when I arrived at the restaurant 제스 had left there left there 그죠? 거기를 떠났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과거완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잘 알아두실게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지우고요 자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거 정신 나갔다 어이 정신 나간 거야 이거 자기 돈 받은 거 왜 다 줘 여자 글 좋았나? 자 볼게요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과거완료를 활용하는 건데 자 보실게요 자 나는요 주었습니다 나는 주었어요 난 뭘 줬죠 근데? 나의 돈을 all my money 나의 모든 돈을 줬어요 그죠? 그래 그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 그죠? that I had received 가 되겠죠 그죠? received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from my father 나의 아버지로 받은 자 잘 보세요 나는 I gave all my money 어 그녀에게 빠졌네 자 to her I gave all my money to her 그죠? 근데 어떤 돈이야? that I had received from my father 나의 아버지로 받은 모든 돈을 어떻게 했다? 그녀에게 주었다 그 돈 받은 게 먼저야? 준 게 먼저야? 일단 받아야지 줄 거 아니야? 그렇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자? 주자 이게 가능한 거잖아 받은 게 먼저야? 준 게 먼저야? 네 받은 게 먼저죠 맞죠? 어떻게 됐어? 여기에 헤드 pp 썼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gave를 썼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gave all my money to her that I had received from my father I gave all my money to her that I had received from my father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네 이제 시제 부분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시제 부분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요 시제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신다면요 적용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쓸 때 말할 때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신경 써서 그 부분 잘 해주세요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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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고요